우리 오라클이라는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. 여행이 길수록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. 그렇죠? 저는 어떤 분야를 공부하건 간에 따져보는 게 있고요. 그걸 따지고 나면, 나 이거 할 줄 알아! 라고 하는 기분 좋은 느낌을 갖거든요. 그런 느낌 없이 쭉 공부하는 것과 중간중간에 휴식 또는 성취의 타이밍을 자기 스스로가 상정해놓고 기쁨을 느끼는 것 중에 뭐가 더 지속성이 있고, 뭐가 더 기분 좋겠어요. 당연한 거죠. 저는 첫 번째로 항상 따져보는 게 설치입니다. 설치는 이런 느낌이에요. 뭔가 빈 공터를 만드는 거, 여백을 만드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우리 지금 뭐 했어요? 이전 시간에 설치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꼭 박수를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. 이걸 안 하면 사고가 나요. 예, 나 이거 내가 오라크를 설치했다니! 이런 느낌! 그게 꼭 필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따져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작업들인데, CRUD를 따져봅니다. 다른 기회에서 또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, C는 create의 약자입니다. 생성한다는 뜻이에요. R은 read의 약자예요. 읽는다는 뜻이에요. 생성하고, 읽고 이 두 가지가 정보기술에서 가장 본질적인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리고 좀 부가적으로 덜 중요한데, update, u, delete, 삭제, d 이거 따져보면, 아, 나 이거 할 줄 알아! 라는 생각을 갖고, 실제로 저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복잡하고, 뭐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.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일은 저기서 일어나요, 실제로. 그래서 CRUD는 이미지상으로는 이런 느낌이에요. 저 빈 공간을 채우는 원자들을 만드는 것,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CRUD를 할 수 있게 되면, 그 다음에 제가 따져보는 것은 그룹이에요. 서로 연관된 저 원자들을 그룹핑해서 더 큰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것, 또는 연결시켜서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, 이라는 것들을 저는 해보거든요. 그럼 역시나 나 이거 할 줄 알아!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것들을 실행해보는 것, 또는 사용해보는 것. 그게 말하자면, 우리가 만든 저 원자를 저 세계 안에서 움직이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실행이 아닐까요? 저 네 가지를 따져보면, 저는 이거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, 또 거기서 공부를 멈추고, 내가 지금 알게 된 것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저한테는 저것들이에요. 그럼 지금까지 벌써 저 중에 하나 했죠? 설치 벌써 끝냈잖아요. 축하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명합니다. 이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정보를 크리에이트하고, 리드하고, 업데이트하고, 딜렉트하는가를 따져볼 차례입니다. 자, 출발합시다.